자 이제 첫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피파가 이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대표팀의 5명의 핵심선수를 좀 살펴본다는 글이 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사진에 띄어진 5명이에요. 네. 한국의 팬들은 최소 가나 정도는 이길 거로 승리할 것으로 기대를 하겠지만 포르투갈 우루가이 가나로 구성된 조에서 한국이 16강을 진출하는 것은 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운을 띄었고요. 그러면서 한국의 운명을 결정할 5명의 핵심선수를 이렇게 좀 소개를 했습니다. 일단 뭐 한국 기자분이 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기자가 썼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한국 그러니까 딱 그 읽어보면 한국을 외국 기자가 이렇게 잘 알아? 아 그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기자분이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월드컵 2010 월드컵 남아공 월드컵 이후에 특히나 하면 박지성, 이영표 이런 선수들이 떠난 이후에 원정 16강 달성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 월드컵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때보다 좀 거기서 전진된 이제 성과를 아직까지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손흥민 같은 슈퍼스타가 등장해도 아직까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그래서 이제 이번 월드컵에 좀 기대를 하고 있지만 16강은 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벤투 감독의 이제 특징이 뭐냐. 2010년 이후에 지금 한국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8년 동안 6명의 감독을 바꿨다. 그만큼 혼란의 시기였는데 이제 이번 월드컵을 준비하면서는 벤투 감독 1명으로 지금까지 끌고 왔다. 그게 이제 이번 한국 대표팀에서 좀 달라진 점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주목해봐야 되는 선수를 꼽았어요. 아니 일단은 먼저 좀 오해를 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작은 정우영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큰 정우영 맞습니다. 네. 기사에 나온 거는요. 네. 정우영 선수를 맞고. 이 5명의 선수인데요. 손흥민, 황의조, 김민재, 황인범 그리고 정우영. 그렇습니다. 이렇게 5명의 선수고요. 이제 아무래도 한국 기자분이 쓰신 것 같은 게 보통 이제 외국 기자의 시선으로 쓴다면 당연히 이강인이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강인 선수가 없다는 것부터가 이미 이제 한국 기자분의 좀 시선이 들어간 게 아닌가. 일단 쉽고. 그리고 이제 한 명씩 살펴보면 뭐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는 어떤 얘기를 했냐. 한 골만 더 넣으면 안정환과 박지성을 제치고 한국에서 월드컵 최다 득점자가 된다. 그리고 두 골을 더 넣으면 아시아에서 월드컵 최다 득점자가 된다. 혼다 KSK를 제치고. 그래서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벤투 감독이 점유를 하다가 네. 공격 템포가 조금 느려지는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의 그 역습 능력. 이거를 잘 살릴 수 있느냐가 가장 주요한. 그럼요. 그런 문제다. 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한국 기자가 쓴 게 맞는 것 같네요. 한국 기자가. 너무 잘하네. 그리고 이제 근데 이건 조금 이제 그런 거죠. 결국엔 손흥민 선수가 당연히 우리 대표팀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당연히 이제 꼽을 때 손흥민의 팀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은 크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대표팀에서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쓰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계속 고민을 했었죠. 왜냐면 손흥민 선수가 이제 토트넘에서 뛸 때 한국 대표팀에서 뛸 때 뭔가 활약도가 좀 이제 저조해 보인다. 그렇죠. 차이가 좀 크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월드컵에 가서는 손흥민 선수의 위력이 더 발휘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한국이 월드컵 예선을 치울 때는 수비라인을 내린 팀으로 상대했어야 돼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상대팀이 내려가 있을 때 우리가 볼을 점유하는 축구가 많았고 공간이 안 나오고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줘야 되고 이런 이제 상황들이 반복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당연히 토트넘처럼 역습하는 팀에서 있다가 이제 한국 대표팀에 와서는 아시아에서 가장 강 팀이기 때문에 점유하는 축구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의 역습 능력 이런 것들이 좀 잘 발휘가 안 됐죠. 공간이 안 나니까 뛰어갈 공간도 안 나왔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월드컵에 가게 되면 아무리 벤투 감독이 점유를 하는 축구를 좀 선호한다고 해도 그래도 아마도 이제 우루가이나 포르투갈이나 가나도 사실은 우리 대표팀이 만났을 때 라인을 올릴 가능성이 꽤나 있거든요. 라인을 올리게 되면 손흥민 선수의 역습 침투 능력 이걸 이제 확실하게 활용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펼쳐지고 그리고 이제 벤투 감독이 지금 9월 A매치 그리고 6월 A매치부터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 투톱, 투톱 전략을 사용하는 이유도 손흥민을 한 칸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이 공간 침투가 아무래도 이번 대표팀, 우리 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가장 당연하게도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선수는 황의조. 황의조. 그래서 이제 황의조 선수는 뭐 손흥민이 득점을 이제 벤투 감독 체제에서 가장 많이 한 선수 같은데 많이 한 선수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벤투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무득점 기간이 생각보다 길었어요. 꽤 있었어요. 13경기 연속 무득점이었어요. 그런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벤투 감독 체제에서 최다 득점자는 황의조입니다. 황의조 선수가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무득점 기간이 조금씩 길어질 때 황의조가 득점을 많이 해줬죠. 그러면서 이제 월드컵 예선에서 황의조 선수의 영향력도 매우 컸고. 그래서 이제 우리 대표팀에서 가장 주요한 공격 자원 중에 하나가 또 황의조 선수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황의조 선수도 지금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폼이 좀 안 올라오고 있어요. 그건 맞아요. 요즘 조금 부진하죠. 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이제 안타까운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보르도에서 올림피아 코스로 이적할 때 이적 시장 거의 막판에 이적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즌을 준비할 만한 그런 시간도 없이 또 바로 시즌을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최근에 폼이 안 좋다는 게 우리 대표팀에게는. 걱정입니다. 매우 걱정이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황의조냐 조규성이냐. 요게 이제 경쟁체제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사실. 네. 그런데 이제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황의조 선수의 결정력. 이런 것들이 우리 대표팀에게 분명히 필요해요. 아 그럼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월드컵 무대에 나가서 우리가 6월 A매치 브라질전만 봐도 티아고 실바 같은 월클 수비수를 상대로 한순간에 이겨서 득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야 그때 그 6월 A매치 때 골은 진짜 멋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갈리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필요한 자원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결에서 봐도 뒷공간 침투에 들어가는 이러한 게 우리 대표팀에게 필요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우루가이나 포르투갈 만났을 때는 특히나 공간 침투가 아주 중요한데 손흥민 다음으로 공간으로 침투하는 플레이가 가장 좋은 선수가 사실 황의조죠. 그리고 이제 보르도에서도 그러한 플레이로 득점을 많이 했어요. 보르도가 당연히 지난 시즌에 강등됐던 팀이기 때문에 수비라인을 내렸다가 수비 뒷공간으로 뻥! 황의초가 뛰어 들어가고 이게 이제 대부분의 공격 찬스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11골을 넣었고. 그 팀에서 10골 이상 박은 것도 참 황의조의 실력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황의조 선수의 폼이 올라오는 게 우리 대표팀에게도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월드컵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폼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고요. 자 손흥민 황의조에 이어서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선수는 김민재입니다. 김민재 선수를 이제 또 세 번째로 꼽았는데 사실 김민재 선수의 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이제 우리 대표팀에서의 영향력을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손흥민만큼의 지금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민재 선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 대표팀의 전술 자체가 매우 경기력의 차이가 되게 심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벤투 감독이 원하는 그런 축구의 방향성 중 하나가 능동적인 축구 수동적이지 않은 축구거든요. 그 뜻은 앞선에서 우리가 포르투갈이나 우루가이를 만나도 우리가 앞선에서 압박을 해야 될 때는 압박을 하겠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우리가 상대 공격을 기다리지 않고 상대가 이제 공격을 전개할 때 압박할 타이밍이 있으면 압박을 하자. 그래서 능동적으로 볼을 빼앗아서 우리가 원하는 공격 패턴대로 공격을 해보자. 이게 벤투 감독이 원하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라인을 올리는 과정에서 압박하는 과정에서 김민재의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김민재가 없으면 그 라인을 높이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기가 매우 힘들고 아무래도 오른쪽 왼쪽 좌우 폴백이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김민재가 커버해야 되는 범위가 라인도 높은데 좌우 측면도 커버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수비라인 앞에 정우영 선수와 황인범이 있지만 황인범은 올라가는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우영도 도와줘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해보면 김민재의 영향력은 어마무시하다. 김민재 없으면 월드컵 거의 뭐 그렇죠. 김민재 선수의 영향력이 매우 크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 얘기했던 것도 뒤에 김민재가 있으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 전방 압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김민재 선수의 뒷공간을 커버하는 능력 자체가 지금 세리에에서도 통하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라인을 높일 수 있는 이유는 모두 다 김민재 때문이다. 그러면서 홍명보 전 선수와 비교를 하기도 했었고요. 기사에서도 현재 나폴리에서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았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재는 당연히 손흥민, 황의조, 김민재는 많이 공감을 하실 거고 네 번째 선수는 이제 황인범입니다. 네. 황인범 선수를 이제 네 번째로 꼽았는데 황인범 선수도 당연히 우리 대표팀에서 지금 없어서는 안 된 선수죠. 왜냐하면 이제 황인범 선수가 기사에도 나와 있긴 한데 포메이션을 딱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가 그냥 이제 숫자로 숫자로 써보면 4, 2, 3, 1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비라인 앞에 황인범과 정우영이 위치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황인범 선수가 수비라인 앞에서 이제 수비라인을 보호하는 수비형 미드필더의 위치에 섭니다. 그러면서 후방 빌드업 할 때 정우영 선수를 도와서 후방 빌드업을 주도를 하죠. 근데 공격할 때는 한 칸 올라가서 그렇죠. 볼을 끌고 올라가서 중원에서 앞으로 볼을 전개해 주는 네. 그러한 역할도 수행해요. 그러니까 한 칸 올라가서 이제 소위 말하는 8번의 역할 또 이제 수행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파이널 서드 공격지역까지 공격에 올라갔을 때는 아예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올라가서 전방에 있는 손흥민이나 황희찬 뭐 황희종 이런 공격수들에게 결정적인 패스까지 넣어줘요. 그러니까 황인범 선수가 중원 라인에서 우리가 이제 후방 빌드업을 하고 앞선으로 볼을 전개하고 마지막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주는 데까지 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공격 경기 운영에서 빼놓을 수가 당연히 없는 선수인 거죠. 뭐 일단은 뭐 다재다능한 미드필더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벤투의 가장 큰 믿음을 또 받고 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 황인범 선수의 이제 뭐 우리 대표팀의 평가전이나 경기들을 이제 기록으로 딱 보면 황인범 선수만큼 전진 패스를 많이 해주는 선수가 현재 우리 대표팀에서 없죠. 네. 그러니까 황인범 선수가 중원 싸움도 가담하고 후방 빌드업도 가담하고 앞으로 올라가기도 하는데 여기서 중원에서 전방으로 특히나 이제 그 상대의 아주 좁은 수비라인 사이로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선수가 그 정도의 퀄리티를 가진 선수가 사실은 황인범 선수가 이제 유일하거든요. 중원 라인에서 그렇기 때문에 황인범 선수의 그 전진 패스 이 플레이가 우리 대표팀에겐 당연히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인범 선수가 이제 벤투 감독이 처음 이제 부임했을 때 패스미스가 많다. 뭐 중원에서의 몸싸움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렇죠. 피지컬도 약하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황인범 선수만큼은 정말 이 벤투 감독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벤투 감독이 꾸준하게 기용을 하면서 우리 대표팀의 주축 선수로 만들어낸 선수죠. 벤투 감독이 그만큼 이제 전술의 핵심이 되는 선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표팀에 당연히 핵심 선수로 분류가 될 수가 있다. 그렇죠. 저희가 지금 핵심 선수 5인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특히 이제 월드컵 무대에서 황인범 선수가 좀 공격지는 특히 손흥민을 향하는 패스들 얼마나 좀 잘 통하느냐에 따라서 또 승부가 또 결정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뭐 계속 지적받고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후방 빌드업에 약점이 있다. 특히 뭐 정우영 선수에게 볼이 갔을 때 볼을 빼앗기는 이제 빈도가 많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황인범이 내려와서 해소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한 이제 그러한 이제 우리가 전술 방식이에요. 근데 황인범 선수가 없다. 하면은 사실은 정우영 옆에도 서 있고 올라가서 전진 패스도 해주고 아예 올라가서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해줄 수 있는 이런 선수가 지금 우리 대표팀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황인범 선수는 사실은 대체하기가 좀 힘든 선수죠. 아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제 황인범 선수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또 개인들의 생각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번째 선수는 이제 황인범이고 마지막 5인 중에 포함됐던 선수가 바로 정우영 선수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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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 정우영 선수도 사실은 뭐 여러 얘기가 많죠. 이제 뭐 빌드업이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가 많지만 정우영 선수를 쓰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9월 A 매치 6월 A 매치 때 그대로 보여줬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전략이 중원에 엄청나게 수비 부담이 가는 전략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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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톱 올리고 좌우 측면 공격수 올리고 좌우 풀백도 올려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서 황인범도 올라가죠. 그럼 사실상 중원에서 정우영 혼자 엄청나게 넓은 공간을 커버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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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넓은 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그 수비적인 역량이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현재 우리의 지금 대표팀에서는 정우영 선수인 거고 정우영 선수보다 이 수비적인 능력이 뛰어난 수비형 미드필더가 지금 현재 우리 국가대표팀에 딱히 없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벤투 감독이 계속해서 믿고 기용하는 선수고 그렇죠. 정우영 선수가 없을 때 우리가 경기를 보면 그게 확 느껴집니다. 음. 특히나 우리가 그 뭐 정우영 선수의 수비적인 능력 빌드업적인 능력 이런 이제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지만 6월에 없었나요? 6월에 미치 때 없었나? 정우영 선수가 없었던 적이 꽤 있어요. 아. 있어요. 그 이제 월드컵 예선에서도 없었고요. 네. 네. 몇 번 이제 없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없을 때마다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 정우영 선수가 나올 때는 아. 빌드업이 불안한데 다른 선수 써보면 되지 않을까? 네. 네. 라고 했는데 결국엔 정우영 선수 자리에 다른 선수가 나왔다가 잘 못해서 다시 정우영 선수 아. 정우영 선수가 이렇게 수비적으로 중요한 역할이었구나 라는 얘기가 매번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우영 선수가 빌드업적인 측면에서 좀 불안한 지점들 네. 이런 것은 분명히 있지만 수비적인 측면에서 우리 대표팀에게 저는 매우 중요한 선수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손준호 선수가 있으니까 이제 더 좋은 거죠. 그런 경쟁자가 나타났으니까 월드컵에 손준호를 써봐도 되겠다. 9월에 잘했으니까 또. 9월에 너무 잘했고 그리고 원래 벤투 감독이 손준호를 아예 배제했던 게 아니거든요. 손준호 선수는 계속 대표팀 구상에 있던 선수고 다만 중국 무대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 격리 기간이 너무나 길어서 그래서 못 뽑았던 선수예요. 구상도 있었고. 그래서 못 뽑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에 뽑아서 잘하는 걸 확인을 했고 그러면 이제 손준호를 기용하든 정우영을 기용하든 그렇죠. 이 선택지가 생긴 거지 정우영 선수가 우리 대표팀에서 수비를 가장 잘하는 수비형 미드필더인 것은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칙으로 정우영 선수가 반칙으로 너무 많이 끊는데라는 그런 얘기가 좀 많죠. 경기를 분석을 하거나 이렇게 보시면 반칙으로밖에 끊을 수 없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만약에 반칙으로 끊지 못하면 굉장히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너무 공간이 너무 커서 이게 그래서 우리가 월드컵에 나갔을 때 우려가 되는 게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맞불작전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부담이 많이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 URA 매치나 9RA 매치때도 특히나 9RA 매치때 김민재의 엄청난 플레이 9RA 매치때 올라와서도 수비하고 내려가서도 수비하고 측면도 커버하고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야 너무 잘한다. 라고 하지만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럼요. 우리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김민재한테도 수비 부담이 너무 많이 가고 정우영 선수한테도 수비 부담이 너무 많이 가는 형태 이런 게 이제 우리 대표팀에게 조금 이제 불안한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페널 갖고 없는 이번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 핵심 5인방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저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손흥민 손흥민 김민재 황인범 황인범 여기에 대해서 황희찬 황희찬도 포함되겠네요. 황희찬 왜냐하면 황희찬 선수는 이제 오른쪽에서 뛰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대표팀에 4-4-2 전용 쓰면 왼쪽에서 뛰거든요. 근데 왼쪽에서 뛸 때 폼이 매우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에서 황희찬에게 가장 잘하는 역할을 줬을 때 이때 이제 황희찬 선수가 얼마나 해주느냐 이게 월드컵 때 매우 중요합니다. 그걸 mh 때 보면 폼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저돌적이고 그리고 이제 황희찬 선수가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가 리버풀 하고 이제 황희찬 선수가 잘칠부르크 때 만났을 때 황희찬이 반다이크를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거 이제 보시면 황희찬의 저돌성이 저돌성이 만들어내는 예측하지 못하는 플레이들이 있어요. 돌발 그런 변수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선수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11대 11 정말 우리가 그냥 실력적으로 전력으로만 따져서 상대를 하면 우루가이나 포르투갈에게 당연히 밀립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변수들을 잘 살려서 어떻게 이 경기를 무승부로 만드느냐 승리로 만드느냐 여기에 있는 건데 그런 변수를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는 황희찬 선수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한번 수비의 균열을 좀 일으킬 수 있고요. 마지막 한 명. 저는 마지막은 뭐 이거는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강인 봅니다. 오 이강인? 뭐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이강인 선수가 지금 라리가 돌아가서 하는 거 봐도 바르셀로나 전에서도 엄청 잘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쓸지 안 쓸지는 모르죠. 당연히. 벤투 감독이 9월에 매치도 안 썼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베스트 11에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줬긴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에게 이제 우리가 뭐 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골이 하나 필요한 경기거나 이럴 때 5분이나 10분 정도만 주어진다면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이강인이 필요한 거죠. 베스트 11에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에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진짜 한 골이 필요해요. 그때 이강인이 들어가서 세트피스 한 방 창의적인 패스 한 방 요게 이제 공격 포인트를 생산해 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뭔가 우리가 결과를 한 번의 플레이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강인 선수를 활용할지는 모르겠지만 활용을 한다면 우리 대표팀의 결과를 패배해서 무승부 무승부에서 승리로 바꿔줄 수 있을 만한 그렇습니다. 능력을 갖춘 선수다. 그러니까 뭐 활용 여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벤투 감독의 마음이긴 한데 그래도 나왔을 때 뭔가 뭔가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 그러니까 핵심 5명 중에 1명은 또 이강인이 속한다. 페노의 의견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공통된 결이 있는데 손흥민 황희찬 그리고 이제 아까 황희조 여기 이제 이강인까지 이렇게 이제 관통하는 게 뭐냐면 변수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희찬의 저돌성 손흥민의 뭐 결정력 뭐 황희조의 월클 월클 수비수를 상대를 했을 때도 한방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이강인의 그 5분만 주어져도 아주 그 좋은 킥력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렇지. 뭐 코너킥이라도 그럼 뭐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가 왜 중에 하냐면 우리가 월드컵에서는 강팀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방을 가지고 있는 선수의 능력이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게 이제 좀 필요해 보인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월드컵 예선 생각하면 우리를 상대하는 팀들을 생각해보시면 우리를 상대하는 팀들이 아시아 예선에서는 수비하다가 앞선에 있는 자신의 에이스 공격수에게 한방의 패스. 그렇죠. 에이스 공격수가 만들어주느냐 못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경기 결과가 결정돼요. 네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월드컵에서 우리가 그런 입장인 거죠. 그런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진짜 이강인 뭐 황희찬 선수 이런 선수들이 또 만들어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첫 번째 소식 좀 알아봤고요. 이어서 또 페노의 핵심 5인방까지 살펴봤습니다. 아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